그 결혼 준비 여러 조건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허래허식 같은 거 은수저와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거는 굳이 간소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간소화한 게 맞지 않나 크게 충돌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현실적인 부분을 이번 일들을 계기로 마주하게 된 느낌? 사실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감정으로 막 만난 거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회피하면서 대화를 더 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은근슬쩍 얘기하고 근데 이제 집도 알아보고 이렇게 식장도 와보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공유하고 나누게 되지 않을까 저희 청담이가 있어요 저희 화동하는 강아지인데 청담이? 청담아! 불러보면 되나요? 네 잠시만요 너무 귀엽다 진짜 예쁘다 귀엽다 어머나! 자 청담아! 일로와! 청담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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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담아 일로와! 청담아 일로와! 그치! 청담아 안녕! 청담이 왔어? 감사합니다! 이거 뭐가 좋았어? 팔찌 선물이에요 선물 가져왔어요? 팔찌까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손목을 내어주시죠 꽃 팔찌 귀엽다 귀엽다 의미 있다 소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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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결혼한 걸로 쳐주자. 제가 3수 했잖아요. 고등학교 후배 학생들에게 항상. 고등학교 때 원하는 대학교 캠퍼스를 꼭 걸어보라고. 학교 앞 식당도 가보고. 아, 역시 내가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공부를 하면. 마찬가지 아닐까요? 결혼식장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가서 돈 얘기를 들어보고. 서 보면 이 사람 내 반여자로 어떨까라는 생각이 확. 그리고 조이가 막 기뻐하는 모습을 봤잖아요. 남자로서 그 모습을. 해주고 싶다. 만들어주고 싶죠.